하고 통화할 때는 바로 뺄 수 있다고 그런... 이게 4층도 4층도 조만간에 나온다고 나온다고 2년 지도 되게 깔끔하네 일단 여기 짐은 바로 빠질 수 있다고 합니다 남부순환도로 시흥아시에서 남곡사거리 사이에 있고 창의 공장이 크고 한 19평? 정도? 2천 그러면 여기 직원분들 퇴근하시면 보기가 좀 그러니까는 시간을 5시나 6시 전에는 와야겠네요 만약에 손님이 와서 보려면 그렇죠 아니 사장님이 좀 늦어서 사장님이 아 계실 때가 있어요? 알겠습니다 주차는 없고 잠시만요 잠시만요 재생목록 누르시면 가격대별로 방 다 정렬해 놨으니까 요거 보시고 시세에 참고하시면 되구요 그리고 저희가 사무실에 저랑 대표님이나 유튜브를 각각 운영하고 있어서 제껄 보신 분은 저한테 연락을 좀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여기까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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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감사합니다.